어쨌든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어 어어 어디까지 했더라? 왜 어디지? 라스트 여기 아닌가? 아 여기 아까 거기가 아닌가 보다 아 저장은 자동 저장이 돼요 아 여기 맞네 자동 저장이라 제가 마음대로 저장할 수 있는게 아니야 아 오케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어 좀 그 데드스페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데드스페이스의 그 그 탁 그 느낌 전투 느낌 때문에 되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투 자체는 데드스페이스가 훨씬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워커라든가 차량 워커라든가 어 밀린 장빙에 넣었고 어쨌든 그리고 그 소소한 재미들이 그냥 구성 면에서 소소한 재미들이 좀 보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아 이쪽 맞군요 좋아요 노바님 어서오세요 오려 만해졌네요 반가워요 오오오오 조심하고 이게 맨 처음에 할때마다 이게 키가 헷갈려 아이씨 아 여기서부터죠 아 쇼님 쇼님이구나 근데 바꾸면 몰라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이디를 잘 안봐요 여기였죠 아니 야 아니 야 나 뭐해 올라가고 여기 나오겠지 그렇지 나오지 자 어 어 뭐지 오 이게 패턴이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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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 알 알 알 오케이 어어...좋은거지 아우씨씨 아이 패턴이 뭐야 이거 어어... 아유아유아유 아유 터트리고 아유아유 못터트렸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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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우 야 두개를 다 터트릴 시간을 안주네 하나만 터트릴 수 있네 자 그쵸 아유 조직하구요 어어 아유 패턴이 뭔지 모르겠네 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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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직하구 아유아유아유아유 아유아유 하나만 터트리고 두개째 두개째 터뜨렸어 자 가까이 있는걸 터트렸어야 되는데 오케오케 다 터트렸어요 피하고 아유 야 이거 이게 이단 이단 하는거 저거 피하기이 없으나 피하고 자 이거 이단이겠지 좋아 근데 맞았어 좋게 개글 오 좋아좋아좋아 됐네 됐냐? 됐냐? 여기서 하면 됐냐? 오케에에에에에에 이거 총알이다 오케이 자 리턴 뉴틸리티리그 리그로 돌아가세요 리그로 저녁 잡을 것 같애 마무리 지을 것 같애 리그로 마무리 지을 것 같고 내 리그 어딨냐 저깄니 오오오오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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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여기서 여기서 하진 않겠지 아야 여기서 하진 않겠지 여기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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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야 에이 에이 앗차 빨빨빨빨리 빨빨리 빨빨빨리 빨빨빨리 어우 깜짝 놀랬어 지금 이거 너 뭐 어떻게든 해봐야겠죠 방법이 있겠지 오오오오 제대로 갈 가질 못하게 하는구만 자 이쪽으로 가는게 아닐까 어떻게 가야돼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시기가 없는데 아 이쪽으로 가는건가 아 이쪽으로 가는건가 오호 오호 어 얘네들이 내구도가 약하다고해도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지금 어설트로 정확하게 세네방을 맞아주는거 같거든요 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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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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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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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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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어디로 가야돼 이쪽이냐 밀에다 터뜨려 놓고 가죠 알들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거야 옆에 총알도 있고 그냥 옆에 총알도 있고 그냥 옆에 총알도 있고 그냥 오케이 좋아 찍고 뭐 어어어 아으 으으 아으! 아이씨! 자, 으쌰! 자, 한 번 두 번 아, 이렇게 안 맞아, 이거 아, 진짜 오케이 아, 걔네들 귀찮아 죽겠다, 귀찮아 죽었어 자, 이쪽인데 자, 리그, 아우, 야, 야, 리그와 오호! 피하고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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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피하고, 아우, 아우, 못 피했어 피하고, 아우, 야, 피하는게 아니잖아 오케이 알찜, 알찜 한 번 더 던지겠지? 야,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아우, 피하고, 피하고 아우, 후 야, 회들, 풀어지겠다, 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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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뱉었는데, 올? 아, 어디다 뱉었는데? 아, 아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회복하는건가? 여, 이런, 강력이 상처 내놓은, 내놓고 나면은 회복해서 돌아와 재피하고 저거 리그라도 덩치가 너무 큰데? 리그로 상대해도? 리그보다 지금 몇배나 크죠? 크기가 아유 이 징그러움놈 저거 이걸 뭐라고 해야돼 이걸 갑자기 이 녀석보니까 그 데드스페이스 원할때 원 그 끝뽀당인가? 그 녀석이 생긴다 그 녀석도 이 녀석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았는데 생긴 아니라 이렇게 더 크기가 겁나히 컸던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재행전 여긴 쉽네? 패턴이 되게 쉽네 오! 아유 안 죽었어 피하고 어어 하나하나하나 더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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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오케이 총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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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페어 아유 띠 왜이렇게 오케이 아유 띠 왜이네 뭐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라고 아 아 이거 이거 내 리그인가? 아 이거 리그 아니구나 어 리그다 리그다 내 리그 아유 띠 아유 띠 아유 띠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막기만 하면 안되잖아 아유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of 이거 어떻게 해야돼? 막어! 아이 막도 막으면 뭐해? 아 뭔가 떠야되는데 아이 이걸 잡아야되는데? 아유 이거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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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이거 앞에다가 앞으로 더이상 가지 못하니까 차라리 리치가 틀려요 리치가 아이씨 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아유 씨 막투바뀌 못하는데? 오오 아 이거 이거 잡는거구나 잡아 잡아! 아 오케오케 뭐 어떻게 잡는 줄 알았어 오케오케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 저걸 잡아야돼요 아유 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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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거야? 아유 씨 어떻게 잡아야되는데? 에이 린치 그거 그걸로 잡아야되는건데 오케 잡았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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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끌어당기고 오케오케오케 오케오 아유아유아유 아파 잘 피해야돼 거의 이게 피하고 잡는거야 피하고 잡는거 피하고 자 이렇게 하고 아유 못잡았어 야 저거 잡기 힘들다 아아 아아 아유 잡았어야되데 아 잡아야되데 저기 잡기가 힘들어요 하하하하 자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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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m 아우 저기 이래 아유 오우옹 오케 잡았어 projections 인위기 야 이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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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까이 가서 아유 아유 씨 야 너 임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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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 얘는 그나마 파워가 안세서 다행이네 여기 파워가 안세 파워가 야 근데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조정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이렇게 아유 아 이게 자꾸 앞에 뭐가 걸려서 그러는거구나 앞에 뭐가 걸려서 안잡히는거야 지금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자꾸 앞에 뭘 자 뭘 걸리는거야 지금 내가 지금 아 저 괴물만 보고 주변 상황을 안봐서 자 잘잡아야 되는데 조금 위로 오케이 아 조금 위로 쎄야되네 조금 위로 뒤로 빼앗아서 드리앗 오케이 죽었다 아아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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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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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세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재기랄 내가 떨어졌어 액 유아 유아 wel 바로 얼어버리죠? 얘다 어? 얘는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그 딸인데? 얘 아까 동영상 그 처음에 있을 때 뭐 그랜파더 하면서 나왔던 애 아닌가? 어? 얘는 뭐야? 고민량 있고 얘 고장나면서 다니는 싸우터전 애죠? 당신 누구? 난 어디에 있는거지? 나는 미아에요. 아 아니구나 아까 그 그 처음 걔는 나, 나미에랑가 못개고 얘는 미아라는 이름이 다른 애인가 봐요 나 떨어졌는데? 아주 강하게 떨어졌지 난 죽었어야 되는데? 당신이 날 데려왔군요? 잠깐만 당신 예전에 본적이 있어 그 위성 그 위성에서 나, 날 이쪽으로 긁은건가요? 당신은 알 권리가 있어요 어, 23일간 기절했었다는데? 23일동안 기절했었다고? 저도 그런거 같긴 한데 먼저 연구원 그 있죠? 그 때 어떤 얼어붙은 기지에 가니까 그 전에 여기 왔었던 탐사대원 그 숙소 숙소? 아무튼 기지였죠 저의 위성은 어디있어? 저의 위성은 어디있어? 저의 위성은 어디있어? 저의 위성은 어디있어? 그 때에 대해 잠시 봐봐 봐봐 저의 위성은 어디있어? 저의 위성은 두 잔을 제ắt시기를 해 다시 연구원에 두 잔을 Sub- 그치 되어야지 세이브 아주 좋을 것 같기도 하네 쩌, 쟤네들 생정자인 것 같기도 하네 오우! 탈출하기 위해? 나 근데 장비고 가보시고 하나도 없는데? 어? 뭔 소리야 이거? 뭐 애들 소리가 나는데요? 일단 들키면 안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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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냐? 일로어 천사님 어 여기 뭐 지하에 이런 에너지원을 캐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다는건 여기서 살고 있다는 소리죠? 그니까 거주를 아예 정착을 했다는 소리야 아이를 낳았다는건 여기서 여기를 아이들을 데리고 올 리가 없잖아요 그니까 여기 정착을 했다는 소리죠 보금님 어서오세요 정착을 했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는건 여기 근데 원주민은 아닌것 같구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비슷해 문명이 이렇게 까지 똑같을 순 없겠죠 그니까 그니까 한가지 결론 나는거는 아까 사령님이 말한것처럼 예전에 왔던 탐사대회 예전에 왔던 탐사대회 걔네들이 아예 여기서 그 정착을 한거야 그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여 어디로 가야되냐 일단 에너지원은 똑같은거 쓰는거 같애요 걔네들 그 그 키 조용히 움직이려고 몸을 오 오우 제대로 하는일이 없구만 오 뭐야 저 무기는 오 저 무기는 뭐야 어 무기가 특이한데 석궁디스탄 석궁디스탄 들깼어 어 이 야무지 아닌데 생긴게 틀린데 노베 지금 어둠의 날이다 우리를 어 사냥하기 위해 그들이 돌아왔다 도둑의 안개? 너희들은 여기 오면 안됐었어 그 예전에 그거를 잃었 이 뭐야 잊었던건가 미안 이 도둑에게 뭘 원하는거야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그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를 그 자를 치료했어요 그를 보세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내 딸 리아는 어리지만 어리석진 않지 당신을 당신을 구해해준 거를 후회하지 않게 하세요 뭐 그런 뜻인거 같은데 하마톰은 당신을 죽일뻔했어요 그는 그가 오리지널 콜루코 뭐 정착진인가요? 어 노박이 버리고 간 사람들의 어 어 어 이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버릴거 같아요 노백이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고맙다 그러나 너는 내 상품을 전혀 없죠 내 릭은 T 에너지에 있는 그가 그건 소원으로 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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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떤 방법을 도둑을 뺄거 이런 그는 가상 이쪽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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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퀄링필드 뭐 살려서 고맙고 뭘 부탁하는거 같은데 서치 더 퀄링필드 퀄링필드를 조사하라 어 나 무기하나가 피스톨은 좋대요 피스톨과 지금 이게 어 이게 뭐야 아니 줌 어 줌 어 이거 줌이 되네 어어 줌이 되는군요 저격석 석금인가 앞에보면 세발을 이렇게 쏠수 있게끔 돼있죠 세발 앞에보면 딱 세발을 쏠수 있게끔 딱 돼있는데 세발이 한발이 나가는건가 한방에 나가는 키와 그냥 쏘는 키가 이렇게 회수가 가능하나 오 뭐야뭐야뭐야 터졌어 이거 폭발 폭발 폭발탄환인가봐 이거 폭발탄환이야 폭발탄환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뭐야 어 파워가 없대 어 어 어 발전기가 먼데있지않게 바라..바랬는데 어디어떻게가야되데 아 야 이거 왜어떻게올라가 가는게 있어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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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방이야 야 쟤네들이 한방이야 오 이거 파워 겁나쎄다 오 파워 겁나쎄 오 파워 겁나쎄 오 파워 겁나쎄 오 파워 파워 짱인데 근데 총알 소모가 엄청 심한거 같은데 어디서 자꾸 나왔나 아 저기서 나오는거구나 저건 두방이면 죽지않을까 오 진짜 두방이야 오 이거 겁나쎄 파워가 근데 나가는게 이펙트는 많이 없는데 파워는 장난아닌데 게다가 폭발성인데 아 뭐야 스프레스인데 죽여내는거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네 근데 총알이 그렇게 많진않네요 아이고 아이고 저격도 되고 저격도 되고 이거 되게 좋다 근데 애들 많이 나올때는 얘네들은 지금 멀리서 쏘는애들이라 가까이 쏘는애들이라 가까이 쏘는애가 없어서 멀리서 쏘는애 아 뭐 가까이서 붙는애들이 많으면 이거 잘 못쓰겠는데 너무 재장전을 한방 쏘고 재장전하고 이거라 자 고치구요 역시 어설트라이플이 가장 좋은거같음 아이고 이거는 멀리 있을때 좋겠다 애들 야 헌팅라이프를 안사도 됐었네 안산게 다행이네 헌팅라이프를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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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 아껴둔게 다행이야 나 지금 잠깐만 나 돈도 다 잃어버리진않겠지? 나 돈얼만냐 만팔천 아니 돈은 그대로있네요 선톤남림 와 걔네들이 중요한데 맞어 걔네들을 한방에 죽일수있으면 그게 그게 대박인데 걔네들을 한두방에 죽일수있으면 야 스파이더맨 좋아 이게 스파이더...... 라기보다 이게 배트맨 그거같지않나 배트맨 이거 날리며는 똑 집어가지고 아이고 수아인가? 오오 오오 쟤 뭐야 오오오 콩벌레 아니야 야 콩벌레 빨리 빨리 쟤네들 두박 두박 세박 세박까지? 오케이 세박까지 난리였는데 어우 얘네들 얘네 상대하기 너무 힘들다 자 구야가 피하고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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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구요 여기 얘네 상대하기 너무 힘들다 어우야 씨 아 쟤네들은 아 이게 한발쓰고 장전하고 한발쓰고 장전하고 해가지고 예 쟤는 꼬리를 잡아야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애들 때문에 자 이 자식도 이거 이거 콩벌레 아 콩벌레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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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꽃 뭐 콩오리같이 생겼네 자 돌려 자 일단 한방구맞추고요 아우씨 한방구맞추고 얘네 계속 나오는데 자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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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하구요 어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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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들 오케 아우씨 자 아 정 맛있다 이거 야 니들 오지마 인마 야 굴러 자 피하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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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권총 들고 싸울수는없고 권총 들고 싸울까 아 이걸로는 상대를 넘어오던데 근데 쟤네들이 계속 나오는거같애 얘네들이 계속 나오는거같애 계속 쟤네들이 corresponding 키하고 키하고 개하고 쟤네들이 쟤네들이 플레이 쟤네들이 힛 게하고 개하고 개하고 쟤네들이 아우 어 따 이것이 좋아좋아 쏘나 쏘나 자아 피하고 빨리 빨리 한번 더 오케이 한번 더 오케 한번더 아유 한번더 한번더 아유 안돼 한번더 안되네 야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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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피하구여 재현장 빨리빨리빨리 아유 재현장 안하고싶어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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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씨 오오 피하구 쟤가 한번에 확 튀어와 자 피하구 아유 저거 진짜 아유씨 죽었나? 죽었네? 어우 죽었어 죽었어 오케 후 아이 저거 먹고싶은데? 아이 진짜 못먹잖아 아 이게 되게 효율 나쁘네 멀리있는 저렇게 근접하는 애들한테 정말 나쁘게 어설트라이플이 다용도야 다용도 멀리있는애 가까이있는애 오케 한번더 한번더 어서오세요 으쟤야 아유 아유 피하구 얘네들 상대할게 좋네 얘네들 오호 빨발빨리 재현장 빨리빨리빨리 재현장 빨리빨리 저기서 나오구만 두방이야 두방 두방 오케 어우 타운을 세요 차라리 저거 상대하는게 더 낫겠다 아유 저거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아유야야야 오오오오 오케 오케 아 저거 이거 죽이기엔 정말 좋네 안녕하세요 얘는 뭐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자 리그 리그 굳혔어요 오우 야 나 어설트라이플 어디갔어 잠만 아 아 아 이렇게 바꾸는거구나 아 이렇게 바꾸는거군요 자 어설트라이플 샷건보다 자 이게 더 나은거 같고 차라리 샷건보다 어설트라이플 예 이렇게 이렇게 내 리그를 찾았어요 금방 수리하네 역시 최장 최강의 엔진이야 콩벌레다 콩벌레 죽을래? 어서 댐벼 콩벌레 자 콩벌레 자 콩벌레 이제 잘 막는다고 틀리나? 지금 라디오 안될거같은데 오 아 아 아까 그 여자애가 지금 응답한거네요 지금 본부하고 지금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여자애하고 연결한거에요 자 자 자 야 야 올라가봐 뭐야 이거 이거 이 군용리그 한번 타보고싶은데 아이 특장같은거 없나 군용리그 특장 군용리그는 내가 타보지만 타보지만 타봤었나? 보기만해가지고 군용리그는 장난 아니거든요 이건 작업용 유틸리티 그거고 뭐라고 했는지 전혀 못들었어요 어쨌든 그냥 뭐 따라가면 되겠죠 잠시만요